배우님 포즈 부탁드립니다 우진성 배우님 반갑습니다 오늘 신인 남상 후보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가 장르만 로맨스라는 작품이 첫 명화인데요 이렇게 초대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배우님께 그 장르만 로맨스 유진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제가 연기한 유진이라는 인물은 세상을 평균 없이 바라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연기하려고 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낌은 어떠신지 정말 영화제를 즐기려고 왔고요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즐겁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시상식에서 뵙겠습니다 입장해 주시고요 다음은 배우 다음은 배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